아멘. 오늘 말씀은 빌리포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리포서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 집중 새벽기도 말씀이고요. 1장입니다. 우리 함께 27절에서 3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빌리포서 말씀은 우리 집중 새벽기도의 2장의 말씀인데 제가 1장부터 지금 나가고 있고요. 이 바울이 빌리포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 빌리포서의 주된 이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바울이 21절에 뭐라 말씀하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미라.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내가 죽는 것도 더 유익하다. 그치만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과 또 남은 자들 위해서는 내가 또 사는 것도 또 괜찮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산증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본문의 부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이 빌리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뭐라 하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영어를 잘하고 우리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진 것을 최고의 출세를 했다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배설물을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학문이죠. 오늘 이 본문의 또 말씀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본당 헌당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셋 네틀을 깨고 셋 툴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건축하여서 또 이 시대의 전도자로 쓰기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또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라. 27절 28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한 말씀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우리는 강당과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은 선명하게 가는데 끝까지 내 고집, 내 아집과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내 뜻을 세우기 위하여 여호와의 뜻을 빙자하면 안 됩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하라는 이 부분에는 바울은 지금 빌리포 교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빌리포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리포 교회가 빌리포 교회가 세워진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빌리포 교회는 로마 군인들을 태역한 군인들을 정착시켜서 군사도시로 세워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주어서 이들이 로마인보다 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부분에 이 정체성과 이 자긍심이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군대 정신과 그 로마 시민권으로 그 시민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희는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찌질하게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보다 더 물질을 벌벌 떨고 우리가 대범하지 못하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권리 앞에 서면 되는데 우리는 권리앗을 더 크게 보아서 나는 창이 없고 단창도 없고 나는 칼이 없는데 우리는 그 현실 앞에 얼마나 많이 나서지 못하고 불신자보다 더 우리가 뒷걸음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우리에게 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리고 특권 여기에 우리는 또 우리에게 준 책임을 가지고 교회의 공동체의 축복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빌리포 교회의 자기의 마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뭐냐 너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개개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너희가 대적의 사단의 교회를 공격하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싸우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내 개인을 세우고 그래서 이 빌리포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현장의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현장을 향해서 나갈 때죠. 본당이 건축되고 교회의 시간표는 헌당이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교회의 건축의 축복을 줄 때이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전진할 때입니다. 전진.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1대1의 신앙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지만 우리는 이제 공동체로 기관과 우리 또 지역과 하나님이 맡아준 부서를 우리가 이제는 세울 때이고 그래서 이 부서와 기관과 지역이 살아나면서 예원교회의 건축의 응답이 함께 일어나는 거죠. 우린 이 빌리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개인에게는 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언제까지 엎드려 있을 거냐. 언제까지 말씀 보지 않고 TV에 전년하고 언제까지 기도하지 않고 너는 세상에 귀 기울일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개개인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기관을 세우고 예원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선도와 선교 속에 나아갈 때다 교회를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실체 또 공격하는 지금 또 세상의 모든 또 이런 세상의 법들 우리는 이런 것과 싸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번 또 우리 주일 강단에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세밀하게 또 말씀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대가리가 깨졌기 때문에요. 항상 한 곳을 공격합니다. 불화살을 여기저기 쏘지 않아요. 꼭 한 군데만 쏴요. 우리가 붕어띠가 돼가지고 매일 먹어서 그렇지. 사단은 항상 그 사람은 꼭 당한 것만 당합니다. 물질에 당한 사람은 꼭 물질에 당하고 꼭 인간관계에 당한 사람은 꼭 인간관계에 당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꼭 사기를 당하고 사단의 공격은 그 개인에게는요. 똑같은 것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올해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세워서 반복적으로 당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당하면서도 내가 당하는 줄을 몰라요. 아, 환경에 속았고 사단에게 속았다고만 생각하지 인생을 사기당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윤회하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만 윤회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말씀과 기도 속에 당하기 때문에 사단은 뭐냐? 언제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인대요. 우리 이간질하고 하나님 말씀과 떠나게 하고 분리시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불신자에게는 내 힘으로 살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야지. 뭐 이 교회만 교회인가? 뭐 다른 게 물론 뭐 하나님의 교회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무가 분갈이를 자주 하면 뿌리를 못 내리고 오래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곳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 정하여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기관을 세우고 동력자들과 함께 세계보고마 속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빌리포 교회를 향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는 뭐냐? 우리를 허성세월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 중에 얼마 남지 않는 호스피스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또 1년이 남지 않는 사람이 있고 질병 속에 사형선교를 받은 사람이 이번에 생명의 왕노릇을 하는 또 영접의 역사가 또 가는 곳마다 있었는데 사단은 우리를 뭐라 하냐? 시간이 많으면 허성세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이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는 사람은 옥사님 기도해 주세요. 생명이 좀 염장되게 우리 아들과 좀 며칠이라도 더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좀 하루를 더 벌고 싶어하고 죽음을 앞둔 사람은 하루를 벌고 싶어합니다. 그는 1년을 허비하거든요. 생명의 임종에 있는 사람은 하루가 더 귀한데 허성세월 보내지 마시고 수신축복을 당진하면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왔으니까 문제지 평생을 당진하면서 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당진하고 시간을 당진하고 인생을 당진하고 마지막에 껄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게 조금만 시간 더 주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이상한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좀 건강할 때 지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물질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빌리포 교회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이 그 감옥에 노년에 있을 때요 그곳에 가서 바울을 돕다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질병이 나아서 이 빌리포 교회를 보내주거든요. 우리는 주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감옥까지는 안 가도 되지만 교회 안에서 기관과 우리 또 부서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뭘 무너지게 하냐 큰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내 자존심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안 알아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상해서 사단에게 많이 썼거든요. 사실 크게 부도가 나고 우리가 큰 거는 더 담대해요. 진짜 작은 거. 그 작은 것에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하나의 한 마음으로 오늘 뭐라 했냐 한 마음으로 서서 긴장하라는 거예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띄고 의의 흥미를 갖추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서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한 뜻으로 한 뜻이 뭐예요? 한 마음 그리스 예수의 마음 한 뜻 영혼 구원의 뜻 우리는 이 복음의 이 신앙에 우리 이하여 협력하래요. 협력 이 시민권을 가진 이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비호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합당하게 교회의 공동체의 삶을 세우라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의 이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고란대요. 하나님 앞에서. 좀 안 알아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거고 우리 딸이 그러는 거 저보고 엄마 왜 나한테 칭찬 안 해주냐요. 내가 이렇게 우리 성교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칭찬해 달라는 거죠. 그거는 엄마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너의 믿음을 드린 거고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것이 더 크다고 사람의 위로도 좀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런 작은 것에 생명을 걸 때가 아니고 고란대요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인 그리스도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참된 헌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입니다. 28절에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구원의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부터 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구원의 증거를 놓치지 마시고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쓰러뜨리고 공격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게 주사역이에요 주사역 전문성이에요 사단의 전문성 우리는 평생의 전문성을 가지려고 10년 20년 공부하는데 사단은 평생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그들의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을 가지고 사단의 대학 수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승부해야 됩니다. 보이는 문제와 사건 속에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사단에게 속았다 이런 걸로 위로 안됩니다.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직면하고 전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물어보고 계속 사단에게 속았다는 그는 나의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사단의 실체는 언제나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 사단은 더 나쁜 말로 말하면 지랄을 하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이라는 부분은요 양호한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요 보여집니다. 저게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에 예틀을 깨라는 건지 예틀을 깨라는 건데 사단의 역사라고 결받기도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이 예틀은 너무나 오랜 된 역사성입니다. 내가 70살이다. 70년을 세운 나의 성이에요. 내가 50살이다. 50년을 내가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열이고성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야 되고 정말 한꺼번에 와! 하고 소리를 지른 것처럼 기도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고난도 함께 받으라. 29절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뿐 아니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함이라. 디모데호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서 같은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준 부분에 오늘 이 디모데호서 1장 8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그냥 힘들고 어렵고 뭐 사단의 고통을 받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역사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고 세트를 세우는 데는 반드시 나와의 싸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헌당을 한 데는 내 것을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 있고 모든 부분에는 영적인 것을 세운 것에는 세상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내가 복음 앞에 내가 내놓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을 세우는 부분이고 이 고난은 영혼을 구원하는 부분의 고난이기 때문에 함께 이것도 받으래요. 우리는 영적인 서밋 현장에 우리가 또 전문성의 서밋 하면서 어렵고 힘든 걸 다 피하고 남이 다 상을 차려놓은 부분에 숟가락만 들고 오려고 하는데요. 상을 차리는 재미도 너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이 완공된 곳에 들어오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건축하고 헌당한 이 자리에 기둥으로 서 있는 것은 더더욱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어른을 낳아서 키우는 것도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애가 울고 힘드니까 엄청 어른처럼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생명을 키우고 제자를 키우고 이 은혜 또한 더 값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자녀된 이걸로 그치지 말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우리가 기간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또 교회일을 섬기는 부분에 사랑과 맞지 않고 서로 가치관이 맞지 않는 부부도 맞지 않고 우리 자식도 맞지 않은데 교회일을 하는 부분에 서로 성량이 다르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6월절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수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하여서 우리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 세트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숨겨놓은 하나님이 나를 인내를 또 여기에 우리는 참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저녁때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는 뽕개뿔에 콩 꿔먹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될 때 다 거두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우리는 내가 이명계약을 이루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또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는 또 우리 건축의 믿음 헌당의 믿음 하나님이 내게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걸 만들어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새벽 기도를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의가 하나도 아닌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작자들과 측면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힘있는 말씀과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달 벌써 중반입니다. 중반 지금은 우린 현장의 응답이고 작년부터는 건축의 응답이기 때문에 내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육신의 응답을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확인하여서 육신의 응답은 그냥 조금만 우리가 간증하는 부분이죠. 오늘 30절에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봄봐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봐라 그 당시에 그 교회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대적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성도를 분란하게 만들고 또 이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게 불신자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들어오고 헬라인들이 그 이방인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정말 많은 대적,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신비주의로 빠지고 이연론으로 빠지고 그 당시에 교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내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성도들의 힘이 아니면 교회를 지킬 수가 없는 그때의 이 사항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사사도행전 16장 이 빌리포 교회를 세울 때도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얼마 전하지 못하고 루디아를 영접하고 간수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좀 전하다가 쫓겨나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쫓겨다니지는 않잖아요. 사단은 다른 모양으로 역사합니다. 우린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너희도 안 봐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사단의 역사와 공동체의 축복과 1대1의 그리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리포 교회를 세우라고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음성을 들어서 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자신의 세틀을 또 세우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틀은 내 습관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세우고 이스악의 순종으로 세우고 지금은 로마서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는 거지 나의 뭐 그는 해아래에 썩어질 것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는 돌이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돌이키는 은혜예요. 우리는 고집이 세잖아요. 이 양이라 말도 정말 안 들어요. 우리 그 경산도 보조는 몽창실이 말을 안 듣는다 하는데요. 정말 말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세는지 아무리 강단해서 말을 해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표를 마음대로 바꾸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하늘의 시간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지 이 돌이키는 베드로가 그 돌이키는 은혜 속에 최고의 수당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또 우리가 생명의 왕노를 하는 우리가 이제는 생명으로 우리가 왕노를 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이걸 넘어서 은혜로 왕노를 하는 예원교의 헌당의 축복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아무도 안 같아요. 우린요 부부도 마음 안 같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와 계시는데 친정엄마하고도 저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는 한뜻 오직 여호와의 뜻 영혼 구원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기 원하는 생명의 왕노를 하기를 원하는 그 한뜻 여호와의 뜻에 맞춰서 한 방향 전도와 성교 속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빌리포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금에 합당한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 대한 음성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라 했는데 한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고난도 함께 받으라 했습니다.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여 돌이키는 은혜 속에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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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